오늘은 말이죠, 아주 오랜만에 설레는 날입니다. 정말로 맛볼 음식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맛볼 음식, 대창 덮밥입니다. 대창 덮밥. 대창 덮밥. 와본 사람으로서의 팀. 쪼는 맛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빠르게 먹어야 돼요. 빠르게 먹어야 돼요. 원래 빨리 먹어요. 얼마나? 얼마나? 제가 먹어본 결과, 이 대창 덮밥을 조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먹으면 이 대창이 금방 식어서 하얘져요. 올라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금방 하얘져서 이렇게 저렇게 먹어본 결과, 한 7분 안에 먹어야 되지 않나. 기름이 굳는다는 얘기죠? 기름이 굳어서. 뼈는 등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육회를 지난주에 4분 만에 먹었는데. 너희가 완전 시켰는데도. 너희가 빨리 먹어. 우리가 10분 만에 먹었다고요? 시켜도 안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 먼저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음식이 나오면 말하지 말고 바로 먹자, 이 얘기죠? 음식이 나오면 뭐 이런 거 없이 바로 먹어야 돼요. 자, 시작. 시-작. 특이하네, 이거. 자, 시-작. 시-작. 특이하네, 이거. 어우, 이거 맛있어, 이거야. 대창, 대창 오랜만에 먹네. 한 번 안 먹어보니까 뭐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양념은 맛있는데, 자작 먹어봐. 양념이 약간 맛있네. 소스 자체가 파트렸어요? 대창을 찍어요, 노른자를. 아. 응. 역시. 죽여 먹으라고? 응. 노른자를 듬뿍 찍어서. 음. 바로 넘어가버리네? 응. 맛있다. 그렇지, 고추냉이 올려야 돼, 고추냉이. 와. 그렇지, 고추냉이 올려야 돼, 고추냉이. 와, 갑자기 20살 커플이 된 것 같은 그런 맛이네. 와, 진짜 부드럽다. 20살 커플이 된 것 같은 맛이야. 네 마디로 이거 떠서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테이블 회장이 계속 7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거 천천히 먹으면 식을까 봐. 저는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자. 아니, 고추냉이 그냥 먹는 거야? 네, 먹고 싶을 때. 야, 맛있다, 야. 이렇게 볶아보소 좀 먹어봐. 응? 맛있죠? 응,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와, 이거 아이고. 야, 대전동밥 맛있네. 와, 이거 연겨자랑 진짜 잘 어울리네. 하나도 안 느끼하다. 야, 이거. 야, 생각보다 많이 안 느껴. 양념이 좀 맥컴하니까. 응. 대전동밥이 가게마다 이 소스 싸움이라니까, 배가. 그리고 톡 쏘는 고추냉이 먹어서 톡 쏘는 말고. 근데 이게 신기하게 일반인들은 이거 한 개 먹고 집에 가? 일반인들은 이거 한 개 먹고 집에 가?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여론이 있는 건 뭐야. 야,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야, 이거 덮밥을 떠나서 이거 대창 그대로 그냥. 어? 불대창집 해도 진짜 맛질겠어. 그냥 반주로 가도. 야, 연남들이 희탄이고 했구나. 이렇게 맛집들이. 어? 어, 끝나셨어요? 와, 끝났네. 세윤이 오빠. 포라면 정도 매운 단계 되지 않아요? 포라면? 이거 지금은? 포라면 매운데? 난 약간 맵찔이니까. 근데 포라면보다 살짝. 더 매운 것 같아. 살짝인 더. 그렇지. 매콤달콤인데 거의. 그렇지, 그렇지. 매콤달콤. 대창이 씹어지면서 기름이 탁 털어나가면서 양념과 섞이면서 매콤 짭조름하지만 고소함까지 쫙 올라오는. 야, 거기다가 이거 상큼한 양파 같은 것도 같이 또 올려먹고 고추내고. 야, 이거는 너무 훌륭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놀이동산 같은 느낌이에요. 완성. 어, 맛의 놀이동산. 완전 잘 연구한. 완성, 진짜. 대창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드셔본 분은 진짜 드시지 마세요. 끊을 수가 없어요. 아예. 대창이 비싼 걸 알려주는 맛이다. 와, 진짜 고소하다. 안주로 갔어도 엄청 인기 많을 것 같아. 이렇게나요, 이렇게나요. 음. 음.